안녕! 여러분!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이 많으시죠?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꼭 필요한데요! 그래서 저희 헤로토로가 준비했습니다! 집에서 간단하게 손세정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! 손세정제는 소독용 에탄올과 정제수, 글리세린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손세정제를 담을 깨끗한 휴대용기도 필요하고요 모두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에탄올을 사용할 때는 두통이 올 수도 있으니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하세요 자! 이제 소독용 에탄올과 정제수, 글리세린을 4대 1대 2 비율로 섞어주세요 섞인 용액을 휴대용기에 담으면 끝! 정말 쉽죠? 아로마 오일을 첨가하면 향기나는 손세정제가 완성! 소독용 에탄올 100ml에 아로마 오일 10방울 정도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정제수와 글리세린을 섞으면 아로마향 손세정제가 완성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건강 지키세요! 안녕!